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팔꿈치에 PRP 주사를 맞았던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9경기만에 팔꿈치 염자를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빌리 애플러 엔저스 단장은 토미존 수술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타니는 PRP 주사를 다시 맞았고 석다로 투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3회 도중 마운드를 내려왔고 첫 골 측부인대 손상이 확인됩니다. 오타니는 의사로부터 구속을 낮추고 던진다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나카 마사이로는 메이저리그에서 18경기만에 첫 골 측부인대 손상을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와 다나카의 선택은 수술이 아닌 재활이었습니다. PRP 주사를 맞은 다나카는 75일만에 돌아왔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다나카의 팔꿈치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PRP 주사를 맞고 돌아온 다나카는 패스트볼의 위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었고 이는 양키스타디움이라는 홈런 구장, 게리 산체스라는 모래주머니와 함께 다나카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타니는 수술을 하지 않는 대신 전력 피칭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답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스스로 수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즌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맹타를 휘두르고 아메리칸 이그 신인왕이 됩니다. 시즌이 종료되고 바로 다음 날 토미존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이듬해 첫 34경기를 결정하고 5월 8일에 타자로 돌아옵니다. 2019 시즌을 타자로만 출전한 오타니는 2020년에 투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시즌이 연기되면서 투수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두 경기에서 1.2이닝 8불렛 7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과 함께 투수 등판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투웨이에 실패하는 것 같았던 오타니는 2021년 46개 홈런을 때려내고 9승 2패 3.18을 기록하는 대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지난해에는 홈런 수가 34개로 줄었지만 투수로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 15승 9패 2.33을 기록하고 166이닝을 소화함으로써 최초로 규정타석과 규정이닝을 소화하고 10승 30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됩니다. 지난 2년의 과부하에도 WBC에 출전해 전세계 야구팬들의 대부분을 자기의 팬들로 만든 오타니는 올해를 지난 2년을 능가하는 최고회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타니는 투수로 14일을 쉬고 등판한 경기에서 26개의 공을 던진 후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왔고 더블헤더 1차전과 2차전 사이 팔꿈치 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지로 2차전의 출장에 2루타를 치고 신시네티 선수들과 즐겁게 대화한 오타니는 2차전이 끝난 후 투수로의 시즌이 종료됐음을 알립니다. 에인젤스는 수술이 결정된 건 아니며 2차 소견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첫 골 측부인대 손상은 토미존 수술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오타니의 2차 토미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1차 토미존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년을 투수로 뛸 수 없게 되며 타자로도 한 달 정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오타니의 팔꿈치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 에인젤스 구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 달 동안 손톱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등판을 강행한 오타니는 7월 28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 메이저리그 첫 왕봉승을 달성하고 2차전에서는 홈런 2개를 때려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두 번째 홈런을 치면서 허리에 경련이와 교체됐고 다음 날에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지만 다리 경련으로 경기 중 교체됩니다. 다음 등판에서 손 경련으로 4이닝만에 교체된 오타니는 그 다음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 최초의 10승 40홈런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팔 피로 증상을 느낀 오타니는 다음 등판을 취소해 줄 것을 구단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14일을 쉬고 나선 등판에서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타니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휴식은 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오타니가 여러 번 이상신호를 보냈음에도 등판과 출장을 강행한 건 엔젤스 구단의 의지이자 엔젤스가 오타니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타니가 팔꿈치 부상을 당한 날 유구골 골절에서 서둘러 돌아온 트라웃도 하루 만에 아이엘로 돌아간 엔젤스는 모레노 구단주가 의료 장비와 인력에 돈 쓰는 걸 싫어해 엔젤스 구단은 의료 시스템이 부재 상태라는 비판이 등장합니다. 이번 부상은 오타니가 초인적인 강행군을 한 탓이기도 하지만 엔젤스 역시 오타니의 부상을 감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손톱 문제가 있었던 한 달 동안 팔꿈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판단하는 토미존 수술의 유효기간은 7년에서 10년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첫 번째 토미존을 받고 2022년에 두 번째 토미존을 받은 뷸러가 정확히 7년이 걸린 경우입니다. 18살 때인 2004년에 첫 수술을 받고 36살 때인 2022년에 두 번째 수술을 받음으로써 첫 번째 토미존과 두 번째 토미존의 사이가 무려 18년에 달하는 류현진은 중간에 어깨 관절 아순 수술을 받고도 2300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뷸러도 7년 동안 750이닝을 던졌습니다. 반면 오타니는 5년 동안 430이닝을 던지고 다시 토미존 수술의 위험에 놓인 겁니다. 오타니는 2차 토미존의 위기가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걸까요? 저는 오타니가 1차 토미존을 받았을 때 최이석 코치로부터 좌타자의 컨택과 팔로스로는 오른손이 담당하는데 이는 오른쪽 팔꿈치에 큰 무리를 준다. 그런데 오타니는 우투 좌타이기 때문에 공도 오른손으로 던진다. 이에 좌투 좌타인 선수보다 더 오른쪽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강속구 투수인 오타니가 109 이상을 던지면서 팔꿈치에 큰 부담이 가는 스플리터를 많이 쓰면 부상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선발 투수들이 등판과 등판 사이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오타니는 등판과 등판 사이 거의 전 경기를 타자로 출장함으로써 타격 시 팔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에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6일 로테이션을 고수하기 시작한 지독한 강행군 그리고 WBC에서 102마일을 던지기 위해 투수로서의 몸을 평소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만들었던 점들이 2차 토미존의 위협에 놓이게 된 요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상은 오타니의 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포티코에 따르면 오타니가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올해 광고 수입은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700만 달러로 2위인 하퍼보다 6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올해 오타니의 연봉이 3천만 달러니까 오타니는 올해 수입이 7천만 달러인 겁니다. 이는 오타니를 통해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막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는 다른 야구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품성을 가진 오타니는 구단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10년 6억 6천 4백만 달러 계약이 충분하며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10년 7억 1천만 달러 계약도 문제가 없다고 해 오타니의 예상 몸값이 7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초에 ESPN이 26명의 단장과 에이전트 등에게 물어본 결과 11년 5억 2천 5백만 달러 연간 4천 750만 달러라는 평균값이 나온 바 있습니다. 켄 로젠탈은 오타니가 투수를 포기한다고 가정할 경우 타자로서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5억 달러 계약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타니의 상품성과 함께 만약 투수를 포기하게 되면 오타니는 지명타자로 남는 대신 외야수에 도전할 텐데 오타니의 운동능력을 생각하면 평균 이상의 외야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토미존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수수를 받는 대신 2018년과 마찬가지로 타자로서 시즌을 마무리한 후에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오타니는 내일부터 열리는 동부원정을 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이스 로버트와 11개 차로 넉넉한 아메리카니그 홈런왕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통합 홈런왕이 걸려 있으며 에인젤스 최고 기록인 트로이 글로스의 47개와 첫 50 홈런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대로 시즌을 마감할 경우 만장일체 MVP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만장일체 MVP가 되면 역대 최초의 2회 만장일체가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라면 이러한 기록들보다도 에인젤스에서의 마지막을 부상자 명단에서 끝내고 싶어하지는 않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타니의 이도류는 이대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한번 그랬던 것처럼 잠시 쉬어갈 뿐일까요? 어쩌면 저는 오타니의 이번 부상이 문턱을 약간은 낮춰줌으로써 더 많은 팀들이 오타니에게 도전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